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한걸음씩 천천히 변화의 발걸음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저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형숙이고요 그리고 준서 엄마로 16년 그리고 또 한 남자의 아내로 6년차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지금 인트리 라고 제가 소개해 올렸는데요 인트리가 어떤 협회입니까? 네 저희 인트리는 미혼모 분들이 만드신 당사자 단체이고요 회비를 미혼모 분들이 회비를 내시고 이 단체가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인트리 그래서 저는 인트리가 뭔가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사람인자에 나무트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와 영어의 조합이던데 어떤 의도와 뜻을 갖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네 인트리 라는 이름을 8년 전 7년 전에 지을 때 미혼 엄마들이 같이 고민하고 지었는데요 사람인자에 나무트리인데 한 엄마가 한 여성이 엄마가 됨으로써 한 아이를 큰 나무로 성장시키자 그리고 나도 이 아이로 인해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인자에 나무트리에서 인트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족보라는 것도 패밀리트리잖아요 네 그 트리를 또 좀 절반에 생각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저희는 진짜 단순하게 지었거든요 아이와 나 그리고 성장하자 근데 어찌보면 풍성한 나무를 잘 키워내자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현재 이제 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7,8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네 맨 먼저 가장 주 목적이 미혼모 가족의 사회적 인식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 네 왜냐하면 미혼모 하면 가정에 미혼모 가정에 대한 네 미혼모 하면 그냥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아이 낳은 15년 전보다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혼모 하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어리고 불쌍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일단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맨 앞에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스스로도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위기지원도 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족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주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봄날이라고 상담소도 위기지원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봄날 사무실은 어디쯤 있습니까? 네 저희 사무실은 종로구에 있고요 창덕궁 8호 건너편에 골목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네 봄날이라고 또 프로그램 이름을 붙이셨는데 네 그렇게 따뜻하다 그 말씀이죠 네 엄마들의 삶이 봄날 햇살처럼 따뜻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혼 엄마들이 공모를 통해서 엄마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봄날 네 근데 원래 이제 이 협회를 만들거나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걸 풀기 위해서 국리를 하다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최 대표님의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저는 34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35살 아이를 낳는데 35 네 근데 저도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가 몇 살? 16살 16살 네 그러셔가지고요 저 혼자 아이를 낳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분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들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누구도 저의 임신과 출산을 동의해 주지 않았고 동의해 주지 않아도 제가 선택할 수는 있었는데 누구도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는 소리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임신 중단도 생각해 봤고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누구도 잘하는 일이라고나 아니면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해 주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낳고 일양을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런 지난한 과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도 혼자 아이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힘들었던 미혼모 최형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분 동안 2005년이었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34세 미혼모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미혼모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드시고 그랬을 텐데 그때 회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살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때 힘듦이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이가 16살에 이만큼 키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낳지 않으려고 했던 거 이 방 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아이한테 미안함이 있고 또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들도 저를 안 봐주셨고 그 절친하다는 후배 친구들조차도 단절이 되고 나니까 임신하기 전과 임신하기 후 그 삶이 공간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끝없는 깜깜한 터널을 계속 걸어가는 기분 그리고 다시 좀 햇빛이 드는 길로 나오면 다시 터널이 생기고 그래서 늘 외롭고 늘 힘들고 울기도 굉장히 많이 울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하니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고 일하고 집에 오고 딱 그거 말고는 나를 돌본 시간도 없었고 정말 지금도 엄마들이 그럴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의 아내가 된 지 6년 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저는 6년 됐고요 한 4년 연애하고 만나다가 결혼한 지는 5년 됐고요 아이랑 새 식구가 아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새로운 이분 만나셔서 이렇게 4년 동안 지내시고 결혼하실 때도 나름대로 또 추억거리가 많았겠습니다 지금 결혼한 남편이 저희 단체에 봉사활동을 온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랑보다는 저희 아이랑 더 친했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사귀게 됐을 때 사실은 결혼이란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아이가 있으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니까 아이한테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아이가 제가 7살 때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삼촌이랑 엄마랑 좋은 친구가 특별한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의 반응이 오예 이거였어요 그래서 추억도 많고 굉장히 배려해주는 사람이라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15년 전에 힘들었던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뭔가 제도적인 지원 미혼모들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못해 척박했지 않아요? 네 15년 전에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낳는 거는 그때는 낳을 때도 지금은 임신하면 카드를 주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여성들한테 근데 그때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도권 안에서는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애를 딱 낳은 거죠 사실 제 90년대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장래의 납세자다 생각하고 정말 나라에서 열심히 거두어서 키우는 걸 봤었는데 아 맞아요 아 참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한 게 국내외 입양 아동의 90%가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입양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시기까지는 말씀하신 그 어려움이 누적돼서 그랬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34살이면 사회생활도 해봤고 저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살았거든요 언니 오빠도 있고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고 그런데 입양을 고려를 하고 입양을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임신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저의 임신을 동의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출산을 어 그래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저의 선택을 그런데 제가 이제 입양을 고려한 이유는 돈도 벌 수 있었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애비가 없는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자랄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그런데 그게 겁이 났어요 내가 혼자 키우면 아빠가 없는데 그러면 이 애가 불행해지겠구나 딱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입양을 고려했었고요 사실 국내외 입양 아동 90% 이상이 미혼모 자녀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인데 지난해에 해외 입양 간 아동의 100%가 100%가 미혼모 자녀래요 네 100%가 네 해외 입양이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여성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원래 전공은 뭐셨어요? 저는 원래 경영학 전공했죠 경영하셨고 여성학하고 공부하시면서 약간 그 어려움에 대한 개념적 해결책 이런 걸 좀 찾으셨나요? 제가 여성학을 공부하기 위한 계기가 제가 영화를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닥튀 영화 미혼모 영화 네 닥튀 그게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게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엄마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쟤네 엄마 미혼모야 이런 게 있어서 활동을 잠시 스톱을 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료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집에서 논의가 할 게 없잖아요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주의 공부를 하는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하고는 처음에 되게 안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이잖아요 엄마로 삶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엄마의 삶보다 여성인 너의 삶이 더 중요하다 너가 행복해야 된다 이것만 하니까 뭐지? 이러다가 그래도 뭐 하나는 얻을 게 있겠지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 공부를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니까 그래서 많이 본인이 좀 달라지시기도 했겠네요 네네 저 많이 달라졌죠 YTN 라디오 이성규 행복한 심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최영숙 씨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쉬어가는데요 최영숙 대표께서 추천하신 곡을 좀 하나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곡을 추천곡으로 추천합니다 조금 본인과의 인연이 있으세요? 그냥 가사가요 우리 엄마들의 삶이 그리고 또 하루하루 사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요즘 더 힘들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이런 힘든 하루에 하루를 다 보냈을 우리 엄마들이 오늘 하루 잘 견뎠다 수고했다 오늘 그렇게 격려가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성규 행복한 심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다시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최영숙 씨입니다 아까 인구보건협회에서 실시한 미혼모 관련 조사를 보니까요 82.7% 비율이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미혼모인 분들을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본인의 것들을 그쪽에다 이입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점이 제일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여기 올 때 합정역까지 저희 어린 청소년 엄마가 같이 타고 왔거든요 합정역 오전에 자기 진로 문제 때문에 오전에 잠깐 저희 사무실을 들르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런 방향이 생기겠지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삶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든지가 답이 있어요 이 친구는 16세 아이를 낳거든요 중학교 때 16세 네 16세 아이를 낳는데 지금 7살인데 잘 키웠어요 내년에 학교를 보냈는데요 지금도 자신의 삶을 얘기할 때 눈물이 먼저 흐르는 친구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하면 애가 애를 낳네 그리고 왜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낳냐 그리고 쯧쯧쯧 불쌍하다 그것이 사실 가장 힘들어서 저희 단체도 인식 개선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혼모 하면 물란할 것이다 사고를 쳤을 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부분이 청소년 엄마들의 경우가 그게 참 힘들겠군요 근데 또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생아를 월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 이런 게 하나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미혼모 영화 유기문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면서 말들이 많았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만 원에 아이를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너무 파장이 컸어요 당근마켓 20만 원 이게 미혼모 너무 컸는데 사실 이분은 저희들의 생각하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는 태어났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아이를 팔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놀리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실 유기 사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수 사건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고 베이비박스 옆에 둬가지고 아이가 죽었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보이는 당장에 있는 그 사건만 보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계획되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되고 하면 그냥 베이비박스에 갖다 넣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사회의 구조적으로 지원을 이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없었나 이런 걸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서 토닥토닥 한번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인식 개선 문제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친모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죠 이 제도를 좀 적극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보호출산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태어난 아이는 보호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저희가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태어난 아이는 자기 뿌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데 엄마 신상을 가린다든가 예전에도 미혼모분들은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입양을 쉽게 보내게 해줬잖아요 그건 입양촉진법에 의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굴 위한 보호출산제인지 모르겠고 그게 선행이 아니라 정말 위급하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들을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다 마련됐을 때 엄마를 밝히고 네 다 마련되고 나서 그래도 나는 안 되겠다 독일에 이런 보호출산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 되겠다고 하면 사회의 기본적인 보장제도가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사유리 사건 정자를 기둥받아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우리들의 시선으로도 꽂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한국에서도 비혼 여성이 인공수쟁에 의해서 애 낳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안 되잖아요 기혼자들만 가능한 거니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댓글을 다 봤거든요 너무 이기적이다 아빠 모르는 아이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 없는 가정들도 많아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 가정도 많고 아빠가 혼자 키우는 가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편혈된 생각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 사건 있었을 때 미혼 엄마들끼리 막 대화를 했거든요 딱 그거였어요 왜 아이를 낳아도 이기적이고 여성들은 안 낳아도 이기적이라고 하는가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아이를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힘이 날 것 같아요 미혼모 정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것 그리고 또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인식개선인데요 인식개선 제가 12년 지금 현장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혼모 단체에 근데 항상 늘 하는 말이 우리도 공익광고 좀 해주세요 미혼모 가정도 애 잘 키우고 있으니까 왜 나라에서 그런 공익광고는 안 해주나요 하는데 공익광고는 사회적 정서상 사람들 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이제 촘촘하게 메워져야죠 임신 출산에 위기에 놓인 여성들을 긴급하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있긴 하지만 또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미혼 출산이 막 조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지원을 얼마나 대폭 확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애 키우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애를 낳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 하나를 잘 키워내기는 너무 힘든 일인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애를 낳을까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저출산, 저출생 국가라는 이 문제가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지원이 많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네, 우리 최형숙 대표님 인식 개선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인식 개선과 함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일단 남들과 다르지 않게 봐달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듣고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내 주위에 혼눌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나라고 돌아봤을 때 그런 분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해서 혼자 잘 키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따뜻한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미혼 엄마들을 따뜻한 무관심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의 인트리 최형숙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따뜻한 무관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